도우나, 방금 네가 먹었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지. 끄아, 희동이 너. 희동이가 맛있는 과자 가루를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.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? 그동안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어. 어, 왜? 시. 어머, 혹시 절 도우러 오신 왕자님들? 못 보긴요. 제가 바로 또치공주, 아니 백설공주인걸요. 맞아요. 며칠 전에 못된 마녀가 나타나서 난쟁이들을 저 나무에 올려버렸어요. 그래요. 우리 불쌍한 난쟁이들을 좀 구해주세요.